두피에서 좀 머리 감고 나서 냄새가 나고 두피에 염증이 잘 생긴다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잡을 수 있는 식자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주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특별한 분 또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모바일 레시피의 1세대시고요 탈모 치료는 무려 26년 차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지름 성형외과의 황정옥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지난번에 탈모 예방하는 커피 샴푸 그거 찍어주셨잖아요 그 영상이 지금 100만두가 넘고 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커피 샴푸에 이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저번 조회수가 너무 폭발적으로 나와서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그 커피 샴푸라는 게 두피의 현류를 개선시켜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네 네 두피에서 좀 머리 감고 나서 냄새가 나고 네 두피에 염증이 잘 생긴다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잡을 수 있는 식자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너무 집에나 누구나 갖고 있는 식재료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식재료 자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소금입니다 어 소금이요 네 이 소금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면서도 아주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네네 특히 소금은 세정력이 좋고요 그리고 그 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이 소금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양치질을 할 때도 소금을 묻혀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두피에 보면 피지와 각질이 피부처럼 생깁니다 각질을 제대로 제거해 주지 못하면 먼지나 노폐물이 사여서 머리에 염증이 생기고 냄새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우리가 머리를 매일 감더라도 제대로 샴푸를 하지 않으면 각질이 사이게 되고요 네 또 2, 3일 정도 머리를 감지 않으면 피지가 사이니까 염증도 생기게 되고 이 염증이 모낭의 혈류를 막아서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이용해서 각질도 제거하고 세균도 잡아서 두피 건강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또 피지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피지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막 떡이 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게 지루성 피부용? 네 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소금이 각질을 제거해서 네 청결한 두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소금이 단백질을 넣어줘서 피지나 먼지 제거에도 원활한 작용을 하고 살균 작용을 역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지를 제거하고 또 두피의 스케일링 같은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소금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주 쉽습니다 일단 안 쓴 샴푸 용기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네 여기에 샴푸 1, 소금 1 정도의 비율로 섞어줍니다 네 그래서 잘 지워서 완전히 녹여주시면 됩니다 아 소금을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소금 샴푸를 손바닥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잘 들어서 잘 비벼서 남은 소금기를 완전히 녹인 다음에 거품을 내서 일반 샴푸 하듯이 샴푸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네 1대1로 섞어가지고 잘 녹이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때 사용하는 소금은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소금 그리고 소금 입자가 너무 크면 두피에 손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연마가 많이 된 고운 소금을 고운 소금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제된 소금이 좋겠네요 네 아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금 샴푸를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네 그럼 이제 소금 샴푸 한 다음에 그냥 말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관리법도 없나요? 소금 샴푸는 일반 샴푸하고 똑같이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샴푸하고 머리를 잘 말려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소금 샴푸가 워낙 심플하고 효과적인데 뭔가 또 한 가지 없을까 이런 걸 좀 아쉬워하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거기에 추가해서 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로즈마리 오일입니다 어? 로즈마리 오일이요? 네 아 이거 보통 이제 아로마 오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로즈마리 오일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오 그런 거 있군요 2015년도에 스킨메드란 저널에 100명의 탈모인을 대상으로 네 한 그룹은 로즈마리 오일을 사용하고 네 한 그룹은 2% 정도의 미녹시딜 용액을 사용해서 탈모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두 그룹 모두에서 6귤 사용 후에 보니까 현저하게 머리카락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약간의 가려움증 정도가 생겼는데 윈옥시들에 비해서 로즈마리오일을 사용한 그룹에서 가려움증 빈도도 낮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효과는 좀 비슷한데 오히려 부작용은 좀 적었다? 네 로즈마리오일이? 네 와 신기하네요 어떻게 미녹실하고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 과연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로즈마리오일에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과 로즈마리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두 성분이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혈행을 개선해서 탈모 진행을 막고 발모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염증을 가려주니까 두피의 가려움증이 있는 것도 진정을 시킬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로즈마리오일은 강력한 항산암 오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피해를 막아주고요 청년 박무제 역할을 해서 두피 박테리아 숫자를 감소시켜서 탈모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소금 샴푸에서 이어서 로즈마리오일을 말씀해주셔서 너무 저도 한번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로즈마리오일은 반드시 머리를 깨끗하게 감은 다음에 잘 말린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에 묻는 게 아니고요 두피에 직접 묻을 수 있게 손가락에 5방울 정도의 로즈마리오일을 묻혀서 잘 비벼서 손가락 끝에다가요 네네 그래서 두피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앞부분부터 중간부 뒷부분으로 잘 바르고 그래서 머리카락 끝까지 잘 발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끈적거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로즈마리오일을 바르고 비닐캡을 30분 정도 쓰고 난 다음에 잘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잘 감으시면 됩니다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5방울로 잘 못 바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양조절이 좀 힘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모발 보습 제품에 로즈마리오일을 5방울 떨어뜨려서 잘 섞어서 골고루 발라주시면 더 편리할 겁니다 오늘 원장님 진짜 항상 나오실 때마다 우리 모든 분들의 두피 건강 모발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소금 샴푸와 로즈마리오일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배워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원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다음에도 저희가 찾아와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